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알파그룹의 대표이사 김상규입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알파그룹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라는 창립이념으로 1993년도에 창립되었으며 당사 주요 취급 장비는 전자, 반도체, 방산, 철도, 항공, 자동차에 탑재되는 PCB 컨트롤러 및 패키지에 대한 제조 및 유시보드 수용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알파그룹이 주요 산업계에 공급하는 주요 장비는 신환경 PCB 패키지 수세정 장비와 PCB 패키지 이온오염도 측정 장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본 장비가 신환경 PCB 패키지 수세정 장비로서 기존에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유해한 염수계 용제, 프레온 에탄 TC, 그리고 알코올 베이스 세정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물을 사용하여 납땜시 사용되었던 소나무 송진 성분 프럭스를 효과적으로 친환경 물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본 장비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승객과 또 어떤 사고에 의해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키는 철도, 방산, 자동차 등과 같이 PCB 컨트롤러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기기의 제조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PCB 컨트롤러, 즉 그 기기를 작동시키는 주요 PCB 컨트롤러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솔더링 시에 사용되었던 프럭스 및 유무기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세정하는 장비입니다. 효과적인 세정은 곧 장비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동안에 어떤 에러나 또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한 공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